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낙천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무엇이든 이렇게 남들이 다 반대하더라도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청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헤쳐왔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일은 제가 여러분들 판단을 잘하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제가 속한 사회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영역이 상당히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론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사회적인 현안인 이 선관위의 고유 업무인 선거사무와 관련된 불법과 비리 문제를 대한민국이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보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결을 못하면 다음번에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그런 선거사무와 관련된 불법과 비리 문제가 해결되기가 다음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관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한 번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주 분명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구분하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차다고 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하고를 이렇게 혼재 상태에 두구나 이런 것이 익숙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분명히 옳은 일이지만 세상은 실제로 옳은 일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사무와 관련된 그런 비리와 불법 문제를 지금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이 선관위 문제가 해결되겠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민경욱 의원 그런 페이스북을 방문했더만은 아마 어제 공병호 tv에서도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128명이 이렇게 선관위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거죠.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128명부터 몽땅 자르시기 바랍니다. 원칙에 건나게 비상임 선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또 지불된 그런 수당을 내부적으로 상사에게는 액수에 관계없이 돈을 받아도 된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 돈을 몽땅 돌려받아서 선관위의 사무처 직원들의 여행 경비로 탕진했다. 그 어느 후진국에 가도 국고를 이런 식으로 빼먹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비분 관계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너무나 파렴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보도를 쭉 보니까 문화일보에서는 아주 그냥 이렇게 강하게 사설을 썼습니다. 위원장부터 말단까지 위법천진 선거관리위원회 예외 없이 엄단하라 이렇게 해서 요즘에 채용비리 속구리 투표 관리 부실 문제 그다음에 수당권 이런 것이 이제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보니까 사설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족하니까 청탁검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수뇌부 부당 보수는 한수하고 이렇게 엄단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는 채용비리 문제도 아니고 입찰비리 의혹의 문제도 아니고 노태학을 비롯한 전현직 선거관리위원장의 수당 뭡니까 받은 것도 아니고 128명의 선관 여러분들 사무처 직원들이 선관위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건 다 여러분들 취업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3구 대통령선거 다음 윤석열 치 이름들 정부 하에서 치른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에서 거의 99%에 가까운 선거구에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발표한 그것이 가장 큰 여러분들 선관위 문제인 거죠. 이른바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인 겁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인 겁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문제인 겁니다. 조작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이번이 절요의 기회입니다. 이번이 절요의 기회인데 이번 기회를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살려 가지고 선관위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안 쓴다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관이 상전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종놈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100% 저 의견을 그냥 내세울 수 없는데 이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3년 넘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되어버렸냐 나라가 완전히 그냥 전혀 상상 밖의 나라가 되어있는 겁니다. 공적 기관이나 공적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국민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기회는 이번밖에 저는 없을 거로 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선관위 개혁은 불가능한 거고 제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부정선거 선거부정 선거사기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음번에 그 양반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런 용어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저도 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때는 입을 다물겠죠. 아이고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할 만큼 했다. 이 권호영 변호사님 이분은 이제 4.15 총선 관련된 재검표에 가장 많이 참여하신 변호사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고대법대를 나오시고 연배가 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선거 결과와 물품은 편집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결과와 정거를 선거 행정 사무관들이 직접 수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수치입니다. 국가의 수치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위기인 거죠. 권호영 변호사님이 자부원하십니다. 그리고 586세대와 여러분들의 연배를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아주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정의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대한민국 선거 결과가 편집되는 것 같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없으면 어제 제가 732만 명 2023년 5월까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그런 숫자가 732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상류층들은 주로 미국을 갔을 것이고 그 밑에 스페인어 거니까 미국을 가신 분이 한 52만 명 스페인이 여러분들 한 46만 명 남미가 한 62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나라 정권을 바꿀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선관위 문제가 정말 이렇게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3년간 정말 전신전력을 다해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이 문제가 술술 풀려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강구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낱낱이 파헤친 책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참 이 판매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게 좀 많이 활성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든 여러분들 사이든 간에 기회라는 것이 항상 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비리와 불법을 여러분들 개혁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참 암담한 나라로 아마 질주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께서 강하게 여러분들 밀어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